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풀이다 그죠 세번째 과목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은 정성적인 수요예측 방법이다 그죠 수요예측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나오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의 피드백 과정을 개별적으로 수차례 반복을 합니다 반복해서 예측하는 기법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델파이 기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이라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 말고도 또 알고 있어야 되는게 뭐가 있냐면 요거는 델파이 기법은 장기예측이 가능합니다 장기예측 가능 장기예측이 가능하고 장기예측 가능 그리고 정확성이 우수하다 정확성이 우수하다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델파이 기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주관적 주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주관적 접근법이다 접근법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게 전문가들 여기 전문가 나오죠 전문가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한자리에 모으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죠 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면 아 이거는 델파이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델파이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쭉 있으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편물을 쭉 보냅니다 쭉 보내겠지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면 다시 그걸 취합해서 취합해서 이제 다시 또 보냅니다 알죠 다시 또 보내면 그분들이 읽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의견서를 제출해서 다시 피드백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또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우편을 또 보내는 거예요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알죠 그걸 우리가 델파이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편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주관적 접근법이고 장기 예측이 가능하고 정확성이 우수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피드백 과정이다 그죠 피드백 해서 하는 걸 우리가 델파이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료유추법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것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세 변동이 있고 추세 변동 추세 변동 그리고 순환 변동이 있죠 순환 변동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그리고 계절 변동이 있고 계절 변동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불규칙 변동이 있습니다 불규칙 변동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계열 분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시장조사법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조사라는 것은 표본조사 방법입니다 표본 표본 조사 방법 표본 조사 방법 또는 뭐 인터뷰 법 인터뷰 인터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요거는 시장조사법 이렇게 해서 조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델파이법 그리고 뭐 자료유출법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시계열 분석 방법은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이런 것들이 있고 시장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표본조사 방법 인터뷰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장조사법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을 보면 누적 예측 오차가 있다고죠 누적 예측 오차를 절대 평균 편차로 나눈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추적 지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용어에 가는 거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누적 예측 오차를 절대 평균 편차 mad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나눠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 예측이 정확할수록 그죠 예측 예측이 정확할수록 어떻다 할수록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에 가깝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0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가깝다 이해 되겠죠 예측이 정확할수록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넘어갑니다 43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3번에 보면 조사비 수송비 수송비 수송이 나왔다 하죠 조사하고 수송하고 입고 입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통관 등의 구매 및 조달에 수반되는 발생되는 비용 이거는 발주 비용 이지 발주 비용 알죠 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송 입고 통관 구매 이런 것들은 발주 비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44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4번은 유사한 생산 흐름을 갖는 제품들을 그룹 파 끝났지 그죠 그룹 파 이렇게 나오면 뭐 gt 그룹 테크놀리지 라고 얘기를 하는 gt 배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배치 방법에 대해서 뭐 공정별 배치도 그렇고 라인별 배치 그리고 프로젝트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요것도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죠 여기에서는 유사한 생산 흐름을 갖는 제품들을 그룹 파 한다 그러면 gt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